이 시간에 희망을 버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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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오 트러블 슈터 처음인데? 아이 감사합니다 마태복은도 나가시지 않나? 대회 화이팅입니다 크루는 안만났으면 좋겠다 안만났으면 좋겠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죠 중간에서 만납시다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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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겁나 당했어요 저도. 히트맨 계속 메가 심리 걸려야 돼, 각성시키면. 그니까 무적기, 무적기 때문에 계속 내가 심리 걸려야 돼요. 아, 나 무적기, 아, 만화가 없었네. 아, 무적기 때문에. 아, 무적기 때문에. 아, 졌을 것 같았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아, 너무. 저는 배전 경험도 너무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아, 연구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아, 뭐 할 때 항상 걸리네. 왜, 아, 무적기 때문에. 아, 무적기 때문에. 아, 무적기 때문에. 아, 무적기 때문에. 와 저 끝까지 가? 아 저게 어렵네 진짜 게임 아 미치겠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지금 자고 일어났거든요 아 지금 침대에서 일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미치겠네 각성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아 렉 불안한데 이것도 아 렉 불안한데 아 렉 불안한데 아 렉 불안해 아 렉 불안해 아 렉 불안해 아 렉 불안해 근데 대회 참가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풀스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와 여기도 다 아니 데미지 씨발 뭐냐고 이게 아니 아 데미지 뭐냐 이게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네 아니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쁘다 아니 아니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 남집사 터라마이크는 이거 가능하네 이거 개 위험하다 이거 오우 아니 왜 이렇게 리버설이 안 돼? 아 아 게임 진짜 작같이 한다 진짜 와 고승을 기원합니다 아 키치아빠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승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게 뭐 캐릭터가 성능이 우승할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이걸로 우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승할 그런 스펙이 아니야 얘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아니 스커가 정상이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 스커가 정상이 정상인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일났네 이거 버릇 돼가지고 잡기해야 되는데 박하 오늘 우승하실거죠 기단놈들 다 박살냅시다 아 얼굴가고 한갑주님 59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랩큐 아아 제발 제발 잘 정 됐으면 좋겠다 4강만 가자 일단 4강 10강 They're killing part of the boss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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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단은 그게 없어요. 뭔가 다른 데도 그런가? 뭔가 교부제가 없어. 교부제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딱 테라까지만 올리고 대회해야 되나? 시대 방속 터졌네. 소속 다이소. 1단은 휴대전지. 이따가 다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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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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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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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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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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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조금만 더 근데 저는 스마랑 두 번 싸우네 자기가 손에 안맞으면 안하는거지 뭐 저도 저 장실 좀 갔다올게요 장실 장실 장실은 잘 그럽구요 엉덩이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단물림도 나왔네? 야 저 2단 대결 미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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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자. 디즈니스 죽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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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잘못했어 이것도 이 콤보도 잘못했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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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치겠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잡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죽었다. 아, 진짜 게임 너무 싫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너무 싫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너무 흥무하다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잘못한거긴 한데 아 아 아 답답하네 진짜 하 아 지울까 아 게임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거 아 아 진짜 삭제 화렙네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됐지 대진표가 아 아 아 근데 대진표를 떠나서 내가 잘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상대들이었는데 내가 못해 내가 못한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뭐 캐릭 그거지 뭐 캐릭티어지 뭐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할거 다 하고 반응할거 다 반응했으면은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건데 콤피가 안나고 아 아 아 아크 게임이랑 저랑 안맞나봐요 아 아크 게임은 제가 어떻게 안되네 그랑블도 그렇고 길티도 그렇고 이것도 던주도 그렇고 아 아 아 저 왜그랬을까 멍청아 아 아 좀만 참으면 되는데 아 그걸 못참아가지고 아 좀만 막으면서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참아가지고 계속 내밀다 맞고 지르다 맞고 아니 안전점프인거 뻔히 아는데 그거 계속 지르다 맞고 아 진짜 바보았다 진짜 전하다 보상도 너는 그냥 테라... 테라나이트만 올리고 테라나이트만 올리고 마무리할게요 테라이트만 올리고 테라이트만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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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만들었다. 다른 캐릭터 한번 해볼까요? 다른 캐릭터 근데 땡기는 캐릭터가 없어요. 런처 한번 해볼까요? 근데 런처 하면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실버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런처 사람들 안 한다니까? 런처 사람들 안 한다니까 하고 싶긴 한데? 그거 각캔 깨는 거 봤어요? 그 양자폭탄으로? 양자폭탄 두 번으로? 양자폭탄 두 번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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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폭탄 스케팅 중 양자폭탄θη Dueden 가 váltlet board 양자폭탄 두 번 Nissan 양자폭탄 두 번 Payone 양자폭탄 Dodgers 양자폭탄 두 번 해볼까요? 양자폭탄оль 양자폭탄 두 번 해볼까요? 연달field различосс 양자폭탄 양자폭탄 양잔폭탄 어? 무너져지게? 안 죽었어? 왜 안 죽어 미쳤어 아 나 죽은 줄 알고 스틱 선 났는데 안 죽었다 죽었네 방금 죽었는데 왜 저거 안쓴거지? CA 안쓴거지? British 주인공 제철 무언가 삐や지 무언가 일로라 수 ignor기 연기 서양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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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앨런님도 스마로 바꿨어? 아 진짜 와 게임 잘 만들었다 야 야 그냥 스마끼리 해라 스마끼리 다 해먹어 다 해먹어라 그냥 아 캐릭터 다 카운터 픽하는구나 야 여기 런처가 여기는 어 이 사람 잘하는 런처였잖아 기리른 전사는 그러면 스마 상대로 괜찮아요? 아 쏘쏘 아 쏘쏘 아 쏘쏘 아 쏘쏘 와 런처는 하겠다 이거 런처. 런처는 하면 안 되겠다. 런처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런처는isko. ㄷㄷ 1. 이 정도는 아껴코야 2. 이 정도는 아껴코야 아 진짜?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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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허허씨 와아 어우 어 잘하는데 런처 아 이거 이것도 근데 스마 나 저런 애들은 런처 그거 그냥 갖고 놀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해봤거든요 근데 스마 같은 애들은 계속 이거 빠른걸로 계속하면 되니까 화방이 몇 히트인데요 화방이 3히트밖에 안되나 아니 회오리가 아니 회오리에 상쇄되는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고요? 아니 회오리에 상쇄된다고 아 혼무았다 혼무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어렵다 게임 참 어렵다 그죠 내가 뭔가 더 여기서 2단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는 여기 이 4일안에 할 수 있는거는 좀 한거 같긴 한데 최선을 다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뭐 런즈 님도 떨어졌어? 지금 여기 광탈자들의 모임이야? 아닌데?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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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저거 안전점프인가 보다 저게 안전점프인가 보다 저게 안전점프인가 봐 그쵸?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안전점프인가 본데? 노말에서 노말 아도겐에서 그냥 앞으로 점프 B가 안전점프인가 본데? 섬성프고 섬성프고 섬성픔 섬성프고 섬성프고 나도 써먹어 하하하하하 나도 써먹어 아이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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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진짜 인정한다 이, 이 세계에서 안 돼 서양도, 서양에서도 2단으로 우승하면 내가 인정한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궁리에서 짜이가 이겼어요? 미쳤네 어떻게? 어떻게 이겼어? 미쳤네 레인지 어떻게 뚫었어? 레인지 하나 아 아 아 아 나도 했다고 아아 나는 왜 맨날 느리냐고 인플렉 그 아니더라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 새키야 아아아아아아아 뒷모 아니이어우으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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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 컨버전 썼구나 아.. 야 컨버전 저렇게 빨리 낙하되나? 아우 풀었다고.. 아.. 아.. 딜레이콤이요? 완전 그 뭐라 그러지? 딱 프레임.. 딱 프레임 콤인가? 이런거는 좀 없는 편이죠 아니 근데 저거.. 그니까 완전 그.. 풀뎀 이런거 주려면은 조금 빡센거 있긴 한데 이건 좀 덜.. 덜한 편인가? 내가 모르는걸 수도 있고 이런거는.. 이런거 잘 안되더라구요 이게 딜레이콤은 아닌데 막 연타에도 안나갈 때가 있어 아니 딜레이같은거 이런건 있죠? 이런건.. 이런건 있어 이런거.. 이렇게 해가지고 딜레이 이렇게 줘야되는건 있지 근데 이런거는 그냥 대충 맞춰도 맞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해도 맞으니까 이런건 괜찮은데 이런건 괜찮은데 이렇게 해줘야 하는거에요 근데..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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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니 라와딘 떨어졌어? 뭐하는거냐고 이게 렉매 그만 돌려 대회한 사람 다 렉매 돌리네 떨어져 버렸나? 와 투신 찍었네? 야 이건 인정이다 야 이걸로 투신 찍었다고? 와 이거 투신을 찍었어? 미쳤다 아니 근데 데미지 포텐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을 수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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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아니 데미지 어떻게든 한 대 맞추면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2단은 툴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저는 데미지가 너무 부족해 2단도 데미지 좋잖아?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전점프였거든요 아 아 아 아 아이고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가드 버튼 누르고 있어야겠다 이거 아 내가 실컷 운영해서 때려놓으면 뭐하냐고 두 방 맞으면 죽는데 좀 잘못 만들었다 이거 열심히 때리면 뭐하냐고 아 얘 얘 그래플로 한번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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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봐 이게 상성이야 이거는 이건 상성이야 상성이 좋아요 2단이 그래플러한테 할만해 안 돼 살려주세요 와 개미지바 미쳤어 안 돼 찾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중 반환 정ympt전 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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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뭐야 공중에서 커잡이야 서있으면 맞는거야? 앉아있으면 되나? 그럼 점프도 되나? 점프했는데? 글쎄요 모르겠네 승룡 저거 안전점프잖아요 근데 안전점프로 처음에 오는거잖아 전망치 정신재러분 배불러 스킬 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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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빠른거 줘 어차피 아 이것도 안 맞아 왜 이렇게 누르려고 열심히 그렇게 눌러가지고 게임이 되니까 누르지 사람들이 아 진짜 너무 열받다 게임 막 눌러도 되는 캐릭 없나 이것도 뒤로 가버리네 yspix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보 어떻게든 슬라이딩 맞춰가지고 때리면은 이득이니까 계속 슬라이딩 하잖아. 이거 뭐하냐? 나 잡았는데 나도 잡았어. 오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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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아씨 아아 느려 진짜 느린 캐릭터 세열 받네 진짜 아아 아 왜 안 맞냐 이거 아 뭘 또 누르려고 해 미쳤어? 아 아니 씨 뭘 저기서 또 누르려고 해 정신 차려 아 와우 어디서 또 또 눌렀어 저기서 또 눌렀어 저기서 또 눌렀어 또 눌렀어 또 눌렀어 낮에는 더 자 아 주말이라 그렇구나 아니 이 사람 잠 안 자냐고 어제 새벽에 있었잖아 아 이 사람 잠 안 자? 무슨 이 교대 돌려? 아이디가 죽어? 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돼? 와 너무 심한데? 그냥 너무 심한데? 아 또 죽었다 아 아 버서커랑 하면 맨날 이 오 안 죽었어? 아 시발 죽었어 버서커랑 하면 맨날 이 지랄이야 맨날 이 지랄 때려놓으면은 아 맨날 똑같애 시나리오가 아 막았는데 아 부르는게 안보여 아 미쳤다 진짜 아 아 게임이 맨날 똑같애 버서커랑 할 때 지는 지는 시나리오가 맨날 똑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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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아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렸다가 아 이거 잠시만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 오늘은 술 저녁 먹으러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저도 더 하고 싶은데 재밌고 약간 오기나서 하고 싶긴 한데 제 친구들 만나러 친구 만나서 저녁 먹어야 돼가지고 음 여기까지 하고 어 덩격 대회 보시면서 저녁 보내시면 될 것 같고 2단한테 졌어요? 론즈님한테 졌나?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잘 못해가지고 저도 좀 어 다운되긴 했는데 네 방송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들어갈게요 대회 재밌게 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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